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진짜 동북아 수근수근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보다도요 비교가 안 될 후폭풍이 스멀스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코로나19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타조동맹 우리식을 한다면 꽝동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이죠 타조라든가 꽝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커다란 덩치 위기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다가 그냥 머리만 쑥 감추는 것이죠 머리만 감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사회는요 남미에도요 아프리카에도요 아시아에도요 뭐 대통령이 문제없어 이것은 그냥 독감 정도 수준이야 괜찮아 경제생활 자유대로 해도 돼 라고 아직도 타조들과 같은 꽝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까지도 파급이 될 텐데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주 정말 걱정이 태산 갔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벌써 아 지완 미국과 지투 중국사에서는 책임 공방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것은 중국 너희들로부터 비했던 것이니까 너희 책임이야 장해요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 국민도 얼마나 많이 죽었냐 우리도 우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멍이요 하면서 옥신각신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미중 양국의 대립은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6.25 직후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119위 경제 성적 국력 뭐 채빈국 채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멋진 중견 강국으로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더욱 부상을 하기 위해서라면요 국제사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외교라든가 국제 문제는요 더 이상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부 관련 관료들이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지만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리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더욱 부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 문제는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나섰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국제 문제를요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하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적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한번 오늘도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양국은요 코로나19의 기원 및 확산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어떤 나라가 뭐 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요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요 그냥 큰 그림 큰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싸고요 미국은 중국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한에서 우한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한 시장에서 가까이 있는 중국의 화학연구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을 중국이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야 해당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그런 일 없다 오히려 너희 미국이 2019년 10월달 중국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라는 게 개최되었는데요 그때 미군이 슬쩍 가져왔다라는 그런 개연성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요 중국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인용하라고 했는 걸 제가 되게 입술했는데요 이 코로나19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그 러시아 전문가라든가 일련의 전문가들의 결론에 의하면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중국은 지금 멍요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의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는요 미국은 중국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초기부터 솔직하게 정보를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공유했더라면은 국제사회가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힘들진 않았을 것이다 중국 너희의 책임이다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정보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유를 했다 WHO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냐 하지만 오히려 미국 너희를 비롯해서 서방세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여유롭게 이것은 중국만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야 라는 식으로 태평하게 보내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너희들이 피해가 훨씬 더 심하고 너희들이 관리를 더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냐 책임을 왜 누구한테 돌리냐 라는 식으로 또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요 이 코로나19가 본래는 전염병이 됐습니까 전염병의 국제적인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기회에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봉쇄시킴으로써 압살 압살 정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국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이 이 국면에서 밀리게 되면요 중국 국내에서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 국내에도 시진핑에 대한 반대파가 있거든요 그 반대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중국 민심의 역풍을 받아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절대 밀릴 수 없는 그런 거친 숨결을 고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와 같은 양측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19는요 당연히 전염병의 기원 및 확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어야 합니다만 어느 순간 저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양상으로 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도 비화돼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은 미국 측이 선임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시켜서 봐라 이것은 확실히 중국에서 석연차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 맞고 중국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개연성이 적지 않고요 중국은 반대로 중국이라든가 중국을 응원하는 러시아와 협의 속에서 전문가들을 선임을 해갖고 그 전문가들 당연히 중국 측에 불리하지 않겠죠 그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응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전형적인 패권 전쟁 양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본인들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방전은 벌이겠지만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본인들은 직접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고 제3의 희생양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부터 잘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제3의 희생국들이 등장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이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한 번 당했지 않습니까 6.25라는 것은 20세기 당시 냉전에 의한 우리 민족의 희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이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또 한 번 당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6.25 이후 그 폐허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세계 최의 빈국 최의 약소국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봐서 수출 규제로 걸어왔습니다만 결국 일본이 더 힘들게 됐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 국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대처내와서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거 국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진국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른 나라도 선거를 다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멋들어지게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열심히 사느라고 모르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정말 멋있는 중견 강국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부상한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위기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지완, 지투가 부딪히는 상황이 될 텐데 우리는 불행히도 방어를 하고 있는 지투 중국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옆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사하려고 해도 이사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한민족의 실기와 지혜를 모아서 분열되지 말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똘똘 뭉쳐서 그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지투 중국의 옆에 있고 중국은 방어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잘 모으게 말하면요 이 속에서도 우리는 희생은커녕 오히려 더 부상하고 국력을 증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요 지완, 미국도 지투 중국도 서로 자기 편으로 각국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한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이고 의료 선진국이다 보건 선진국이다 우리는 우리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나오면 우리는 우리 전문가들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간도 당당하게 벌어가면서 지완, 미국과 지투 중국이 어떠한 행보로 보이는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온 국민이 토론을 하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의한 수출 규제도 그렇고 일본은 계속 우리를 도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번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19 국면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선거 국면이죠 혼란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위기를 우리는 더 멋있는 기회로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남들은 위기로 생각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더 멋있게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